어제 안 했어. 어제 한라다가 바로 밴 당했잖아. 내가 한 번 해볼게. 어제 내가 했잖아. 네. 한이 한 번 해봐. 오케이. 오케이 하죠. 아니 아니 아니. 한 번 해보라 빨리. 아 빨리. 하나 둘 셋. 즐겁게 합시다. 하나 둘 셋. 제발 제발. 즐겁다. 오늘의 형이 승리를 이루어갈 손발 선수 윤민영. 드디어 선수 윤민영. 붕장 X-Wan. 아이콘. 하이콘. 아이콘. 아이콘. 컷아 탱언. 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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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타자는 엄 Jossie. 2, 3, 2, 1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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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hardIKkeying 오늘요? 오늘.. 읊어드릴게요 네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 개인승산 최다 1위 개인승산 최다 타삼진 일단 야수들한테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경기하면서 화끈하게 화력 지원해줬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던질 수 있었고 쫓기는 마음 없이 이렇게 야수들 덕분에 수비도 잘해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결과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칠 타면 쳐봐라가 아니라 쳐라! 이러고 던져요 구속으로 윽박지르는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망이에 맞는다고 다 안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볼렛만 없으면 맞아 나가다가 어쩔 수 없지만 최소 실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라고 던져요 저는 쳐서 잡혀라 이렇게 결정구를 던져서 속으면 좋은 거고 어쨌거나 도망가지 않는 피칭을 하는 게 가장 포인팅인 것 같아요 볼렛을 최소화하자 최소 실점으로 오이닝까지는 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볼렛을 줄이자가 관건이에요 저한테는 연패를 끊는 경기에 제가 경기에 나서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좋은데 다음번에는 연승하는 상황에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도시 세레모니 제레바Ż이 토크모니 뭐에요? 세레모니 네 빛의 세일 감사합니다.